해외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여행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는 사람은 현지 공간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방학 두 달 동안 집중되는 대학생 단기 연수자는 등록 의무가 없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한국인이 범죄에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유학생 살인사건은 제외국민 보호제도의 학점을 드러냈다. 이게 아직 안전한 것이다. 이게 아직 안전한 것이다. 뭐지? 2001년 11월 18일 영국 런던에서 국동쪽으로 300km 떨어진 노스이옥스의 조용한 마을에서 여행용 가방에 든 현사체가 발견된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는 얼굴과 손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감겨있었다 경찰은 사체가 담겨있던 가방을 보고 의아해하는데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착수했다 사체가 들어있던 가방은 놀랍게도 한국 제품으로 밝혀졌다 부검 소견에 따른 변사자의 사망 원인은 지식상 동양여자로 추정됐고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는 유명 화가가 도안해 영국의 미술관 네 곳에서 소량만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가 누군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한국인이 있었다 한창석 경찰청 소속으로 영국에서 유혹 중이던 그는 사체가 들어있던 여행 가방에서 한글 상표를 보자마자 한국인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직감하고 한인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자와 가방에 대한 제보를 당부하는 글을 올린다 피해자 신원도 밝혀지지 않아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중 경찰에 뜻밖의 목적자가 나타나는데 다음 순간 목적자는 사체발견 현장에서 한 남자를 봤다고 진술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장갑을 낀 낯선 백인 남자 목적자의 제보로 수사는 활기를 띈다 경찰은 사체발견 현장 근처 주민들을 상대로 목적자가 봤다는 백인 용의자에 대해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동일 수법 전과자들을 조사하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한창석은 여행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방 속 변사체와 유사한 사람을 찾는 글을 발견한다 여보세요? 아, 신동아 씨? 네, 여긴 영국입니다 찾고 있는 동생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요 정말입니까? 영국 어디예요? 살아있습니까? 우선 동생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필요한 걸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서로 통화를 해보니까 실종된 시점이라든가 그런 게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지문이라든가 또 사진, 그 다음에 치과기로 등등을 있으면 보내달라 한창석은 신동아로부터 실종된 신나의 신원 확인 자료를 받아 영국 경찰에 전달한다 정밀 감정 결과 가방 속의 사체는 신원화로 판명된다 프랑스 리용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던 신원화는 영국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방 문 닫으니 우리 문 닫으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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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우리 문 닫으려네 네, 한 선생님이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예요? 2월 26일 친구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요? 며칠 있다 어머니가 은하가 무겁던 런던의 임박집 준희랑 통화하셨는데 은하가 친구들이랑 유럽여행 간다길래 역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여행이요? 네 실종 전후 신원화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는 금물살을 탄다 피해자가 한국인 유학생이란 사실이 공개되면서 또 한 건의 한국인 유학생 실종 사건이 알려지는데 최수희입니다 최수희입니다 제가 아는 분 딸인데 작년 12월 7일 이후 연락이 안 돼요 만난 게 아니라 전화통화만 했는데 어, 수희야? 지금 어디야? 여기 런던 브리지예요 민박집 오빠랑 점심 먹고 산책하고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일어난 두 사건에는 뜻밖에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이상하다 두 군데 나, 좋은 사람 두 사람 사야지만 신용카드 돈이 끊어지마 정말 다른 건가 있지 경찰 조사 결과 최수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으며 실종 직후 두 사람 모두 신용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수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가 살던 민박집을 찾아가는데 한... 12월 초쯤인가? 한국 갔다 왔더니 안 보이더라구요 상준 오빠요? 그럼요 오빠! 어, 수희야!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상준 오빠는 금석공이 공모하러 영국에 왔대요 뭐, 항상 웃고 사람들한테 참 잘했어요 또 처음 온 유학생들한테는 뭐, 여기 생활이 필요한 것도 가르쳐주고 꼭 친오빠 같았다니까요? I heard he went on a trip? Do you know I can contact him? 전 모르고 아, 오빠 여자친구는 연락처를 알 수도 있겠네요 헤어졌어요 So, do you don't talk to him anymore? 안 해요 This tape, is it yours? 네, 좀 특이하죠 So, you used it quite a lot 상준 씨가 다 쓴 거예요 제가 아끼는 건데 너무 헤프게 써서 감춰받은 적도 있어요 사체를 결박할 때 쓰인 것과 같은 테이프가 김상준의 옛 애인집에서 발견됐다 신은화의 사체는 외상이나 성폭행의 흔적이 없어서 사망 경위를 알 수 없었는데 테이프는 중요한 간사가 된다 모든 정황이 김상준이 범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상준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가 운영하던 민박집 두 곳에 대해 정밀 감식을 실시한다 신은화가 머물던 이글과 민박집 김상준의 방에서 현원을 찾아낸 경찰은 김상준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DNA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독일 인터폴과 공조에서 김상준의 행방을 추적하는데 김상준 씨라고요? 네, 지금 저 때문에 런던이 떠들썩하던데요 경찰에서 김상준 씨를 찾고 있어요 목격자가 본 사람은 백인이라는데 왜 날 찾죠? 네, 그러게 말해요 빨리 김상준 씨가 와서 해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사흘 있다 런던으로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경찰이 그렇게도 찾던 김상준이 제발로 나타난 것이다 아, 맥 형사님 전화에서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김상준 그는 과연 나타날 것인가 약속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어, 왔어요? 저는 신은화 닦아... 너 왜 이래요? 오, 내가 말할거예요 이 시간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좋습니다 나도 할 말이 많거든요?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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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철수를 툭툭 치면서 나력이 있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았죠 김상준 씨가 죽였어요 처음, 김상준 씨는은화, 안 했었죠? 난 안 죽였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신나는 우리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프랑스로 갔다구요. 오케이, 그럼, 미스 최 수희가 어디에 있는지? 수희가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김상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만, 검찰은 김상준의 방에서 발견된 혈흔과 사체를 묶는 데 사용한 것과 같은 테이프를 증거로 김상준을 신은화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영국에서도 중범죄만 다루는 법정에 서게 된 김상준. 그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변호인에게도 극히 제한된 사실만 풀어놓는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아주 힘겨운 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된다. 피고인 김상준은 어학연수를 위해 영국에 온 한국인입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피고인은 임대한 아파트에서 한국에서 온 여행객과 유학생을 상대로 민박집을 하던 중, 프랑스에서 여행하 자신의 집에 머물던 피해자 신은화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런던의 여행운 신은화가 피고인의 민박집에 도착한 것은 작년 10월 25일. 피고인 김상준은 신은화에게 실내 구경을 시켜주고 호의를 보이며 환심을 사다가 다음 날 저녁, 다른 민박생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컴퓨터 사용을 빌미로 신은화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습니다. 신은화가 컴퓨터에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김상준은 미리 준비해둔 포장용 테이프로 신은화의 얼굴을 감아 숨지게 했고 시체가 들었던 가방을 옷장 속에 숨겨두었다가 11월 2일, 맹탄 차량에 가방을 씻고 노스 요크셔의 도로변에 사체를 유기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김상준을 신은화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영국 법에서 1급 살인은 고의적인 살인을 뜻한다. 검찰 측은 김상준이 신은화를 계획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 신은화가 실종되던 날 민박집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당신이죠? 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은화가 갑자기 프랑스로 떠난다고 했어요. 은화씨, 벌써 짐을 써요? 그 계획을 바꿨어요. 어제 시내에서 받는 한국 애들이랑 유럽여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신은화를 여기에 데려다주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는 본 적일 없습니다. 피고인, 거짓말도 앞뒤가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모르나요? 신은화가 머물렀던 김상준의 민박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민영애. 그녀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은 신은화를 기억하죠? 네. 프랑스 민박집 소개로 왔었어요. 신은화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10월 26일이요. 파트타임 일을 끝내고 오후 2시쯤 집에 들어갔더니 상준오빠랑 은화씨만 있었어요. 은화씨는 상준오빠 컴퓨터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나가니? 전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금방 나갔습니다. 나 왔어? 밤 10시쯤 들어왔는데 은화씨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신은화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죠? 네. 은화씨. 어. 파리 가는 티켓으로 나간다고 하더니 당장 출발하는 표가 생겼다면서 간다고 하더라. 기억되지 않냐? 피고인은 유럽여행 간다는 신은화를 역에 데려다줬다고 하는데 증인한테는 분명히 프랑스로 갔다고 했나요? 네. 그때 피고인이 좀 이상하다는 걸 못 느꼈나요? 평소랑 다른 건 못 느꼈어요. 근데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요? 오빠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 어. 찜심 고치다가 좀 다쳤어. 그 바닥에 피가 묻었길래 화학약품으로 닦았더니 그러네? 자세히 보니 상준 오빠 옷이랑 복도에도 피자국이 묻어있었어요. 피고인의 방에서는 혈운이 발견됐습니다. DNA 지문 감시 결과 혈운은 피고인의 것과 피해자 신은화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피고인. 신은화를 살해했죠? 나는 안 죽였어요. 계속 부인하는군요. 증거는 또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손, 발에 감겨있던 테이프입니다. 유명 화가들이 도안한 흔치 않은 것이죠. 여기서도 두 사람의 혈운이 나왔습니다.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피해자 신은화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사체의 어느 곳에서도 외상이나 성폭행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떻게 피를 흘렸단 말입니까? 사체는 피해자가 죽고 20일 이상 지나서 발견됐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돼서 사체의 외상이 있더라도 부검식 흔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은화를 살해한 게 분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증인은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얼마동안 생활을 하셨죠? 2001년 8월부터 6개월 동안이요. 그럼 피고인을 잘 알겠군요.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빠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했어요. 신사답고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유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잘해줬어요. 그래서 오빠가 민박생을 구한다고 할 땐 마음 놓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다 오빠를 좋아했는데 그런 오빠가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검거되기 전에도 피고인은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민박집에 묵은 유학생이 실종이 되자 걱정이 된 나머지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경찰에 자진 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그 증거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신은아를 살해한 다음 신은아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내역입니다. 런던에서 1,990파운드 프랑스에서 5,300프랑이 인출됐습니다. 그 돈을 인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돈을 찾는 CCTV 화면이 확보됐습니까? 안타깝게도 CCTV 화면은 한 달이 지나면 없애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런던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곳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근처였습니다. 그렇다면 파리에서 돈이 인출된 기록은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인이 파리까지 가서 돈을 찾았다는 건가요? 검찰 측의 주장은 CCTV 화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파리에서 돈이 인출된 11월 2일은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하러 갔다고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파른 감식 결과나 테이프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유죄의 증거는 김상준이 범인일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해줄 뿐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의 추적을 알면서도 재발로 나타난 김상준의 행동이나 사건 무렵 그의 행적은 범인의 행동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검찰 측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진다. 김상준의 행동 김상준의 어거스타가에서 운영하던 또 다른 민박집 벽장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부검 결과 예상대로 어거스타 민박집에 살던 최수희였다. 사망 원인이 지식사고 사체에 외상이나 성폭행 흔적이 없는 점 또 얼굴과 손발이 테이프로 감겨있는 점도 신원화 사건과 유사했다. 영국 경찰이 전국에 전단지를 배포하며 찾고 있던 최수희는 살해된 채 자기가 살던 집 벽장 속에 은폐돼 있었던 것이다. 엽기적인 범행 수법은 영국 전체에 충격을 던진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정 후 일주일 사이에 최수희의 신용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현금이 인출된 시간 CCTV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김상준이었다. 검찰 측은 김상준을 최수희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한다. 김상준 씨 당신 민박집에서 실종된 최수희의 사체가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어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김상준 씨 여기는 영국입니다. 이 무조건 부인화음은 오히려 김상준 씨 때 불리합니다. 현지 영사관 직원까지 나서 범행을 자백하도록 설득하자 김상준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데 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수희가 죽을 때 저도 옆에 있었어요. 그, 그럼 최수희를 죽였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일이 잘못돼서 그럼 신은아는요? 신은아는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신은아랑 수희랑 장이랑 나타나는 데 소개해준 게 전부라고요. 장? 모든 건 장이 알 거예요. 장이 누굽니까? 김상준의 입에서 나온 새로운 인물 그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피고인 김상준을 최수희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합니다. 본 법정에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최수희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해자 최수희의 사체가 피고인의 민박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있습니까? 검찰 측은 김상준을 최수희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같은 법정에서 병합 심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검찰 측, 농구하세요. 네. 피고인 김상준의 잔인한 범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은하를 살해한 지 불과 40여일 만인 12월 7일 피고인은 자신의 어거스탄 민박집에 사는 최수희를 두 번째 희생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 김상준은 유학생 모임에 살게 된 최수희와 친하게 지내던 중 작년 11월 초 학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최수희를 자신의 어거스탄 민박집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12월 7일 김상준은 최수희를 살해한 뒤 사체를 민박집 벽장 속에 숨기고 벽장을 봉여버림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안 죽였습니다. 신은하도 최수희도 안 죽였다는 겁니까? 네. 제가 왜 제 집에 온 손님들을 죽입니까? 돈 때문이죠. 두 사건의 범행 과정을 보면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게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돈을 인출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신은하 두 번째 피해자 최수희의 신용카드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합쳐도 3,700파운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의 돈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두 여대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단 말입니까? 검찰 측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피해자 최수희의 사체가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최수희는 피고인이 죽였죠? 대답을 안 하는 건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검사의 추궁에 김상준은 최수희를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김상준의 진술은 결과적으로 최수희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수희는 워낙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수희가 갈 곳이 없다면서 친구랑 찾아왔어요. 저에 쫓겨놨어요. 마침 빈방에 있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저는 조금씩 약을 했는데 약 파는 사람이 여자들을 소개해주면 그냥 죽였다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싫다고 할까 봐. 두통약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약을 먹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수희가 이상했습니다. 왜 일어나?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최수희의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이 아니라 질식사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약물 쇼크인데 왜 피해자 얼굴에 테이프를 감았죠? 죽은 것 같아서 겁도 나고 얼굴 보름이 무서워서 얼굴은 그렇다 치고 왜 손과 발목까지 테이프로 묶었습니까? 죽은 소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좁은 벽장 속에 숨기려다 보니까 일부러 1인으로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다 장 때문입니다. 장?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을 파는 흑인입니다. 김상준의 증언은 사건에 영국의 범죄 조직이 개입됐다는 걸 의미했다. 몇 달 전에 우연히 장을 알게 됐는데 동양 여자를 소개해주면 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누나를 데려왔습니다. 장이 신누나한테도 약을 팔았을 거예요. 마리에서 신누나 카드로 돈을 뺀 사람도 장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지금까지 감춰왔죠? 장 뒤에는 조직이 있어서 두려웠습니다. 재판장님 두 사람의 사체에서는 성폭행의 흔적이나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소한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죽음 뒤에는 제3의 범인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두 피해자 모두 사체가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외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장이라는 남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게다가 사체 발견 현장에서 백인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자도 있습니다. 이대로 재판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측은 보강 수사를 하세요. 재판은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입니다. 내 천죽을 둬 봐! 난 우리 딸이 주질 없어도! 그것도 보고 닳았어! 우리 누굽게 한지 죽을려? 내 천죽을 둬 봐! 내 천죽을 둬 봐! 저 사신들! 내 천죽을 둬 봐! 내 천죽을 둬 봐! 그리고 과학수사팀에 피해자들의 사체에서 약물 흔적이 있는지 정밀검사해달라고 하세요. 프랑스 인터폴에 연락해요. 참, 목격자한테도 연락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만다, 당신은 한국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검찰 측은 김상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한국의 수사관을 파견하는 한편, 백인 용의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인다. 김상준이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검찰 측으로서도, 목격자가 봤다는 백인 용의자는 의문이었다. 혹시 목격자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검찰 측은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데. 약을 판 장이라는 흑인 남자, 사체를 갖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백인 남자, 그리고 피고인.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약물 판매상에게 소개했을 뿐이고, 외국 생활의 자유에 취한 피해자들이 약물 쇼크로 숨지자, 그 밀매 조직원이 사체를 처리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지판장은 마약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불검의를 진인 신청합니다. 피해자들의 사행이 뭡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물 때문에 죽은 것처럼 주장하는데, 약물이 검출됐습니까? 두 피해자 모두 사체가 심하게 부패됐기 때문에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들 약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 받은 약물 테스트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종된 후 피고인의 행적을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신은아가 실종된 며칠 후, 김상준은 승용차를 빌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시간 통화 기록을 보면 런던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사체 밝은 현장, 근처 고속도로죠. 그리고 신은아의 사체가 든 가방은 11월 2일, 그러니까 피고인이 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목격됐습니다. 피고인, 사체를 버리러 여행을 떠난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바람쾌로 갔던 겁니다. 재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 백인 남자가 있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은 무시되는 겁니까? 목격자가 봤다는 백인 용의자는 본 검사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풀렸습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용의자를 봤던 그날 새벽 상황을 재현하고 현장 검증한 화면입니다. 새벽 4시, 그 도로에서 자동차 전두 등에 비춰봤을 때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분명하게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백인 용의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날 새벽 목격자가 본 사람은 김상준이 분명합니다.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면서 어떻게 피고인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 목격자가 봤다는 사람의 옷차림이 두 번째 피해자 최수희의 돈을 인출할 때 CCTV에 찍힌 피고인의 옷차림과 비슷하다고 목격자가 진술한 바 있습니다. 현장 검증으로 김상준이 주장한 제3의 범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 장이라는 흑인 남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말한 골목은 물론이고 런던 시내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영국 중앙범죄기록부에 올라있는 전과자 6700명을 전부 조사해봤지만 같은 이름을 가진 흑인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2일 파리에서 피해자 신은화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김상준이 범인임을 입증하려면 검찰 측은 김상준이 사체를 유기하던 바로 그 시간 파리에서 신은화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찾아내야 했다. 검찰 측은 프랑스 경찰의 협조를 얻은 끝에 베일에 쌓여있던 현금 인출자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교포 장성현. 검찰 측은 김상준과 장성현의 공모 여부를 추궁한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상준은 심경의 변화를 보이는데 아직 범행을 입증할 만한 재접증권 없어요. 김상준씨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다 틀렸어요. 내가 계속 죽였어요. 너랑 신은화 씨를 죽였다고요. 트렁크에 넣어서 갖다 버렸다고요. 그 무렵 서울로 파견된 수사관은 김상준의 이혼한 부인을 만나 그의 살해동기를 뒷받침할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리뷰 전남성은 저의 일을 통한 성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고 런던 상준씨 신은화 씨 사건도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너를 털어놓으라는 거죠. 하루 만에 김상준의 태도는 돌변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재판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첫 번째 피해자 신인화에 대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피고인, 아직도 그런가요?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죽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파리에서 돈을 찾은 것도 장인데 아직 장을 찾지 못하셨나 보죠? 네. 장이라는 남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파리에서 첫 번째 피해자 신은화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성현 씨를 증인 신청합니다. 검찰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파리의 현금 인출자 장성현. 그녀는 김상준과 어떤 관계이며 무엇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까? 진희는 피고인을 알고 있죠? 네.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그때가 10월 말쯤이었나... 김상준 씨가 식당에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파리에 있는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다 줄래요? 네? 파리까지요? 그때 마침 시간이 나서 시키는 대로 12월 2일 파리로 가서 신용카드로 돈을 뽑은 다음 그날 저녁 런던으로 와서 김상준 씨한테 돈을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수고비로 150파운드를 주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엄청난 일일 줄은... 피고인, 어떻게 된 겁니까? 홍 검사는 한국으로 수사관을 파견해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한국에 있을 때 범행한 전과 기록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피고인의 전과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물론 본 검사도 피고인의 불행한 과거로 문제 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과 기록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폭행과 감금 전력이 있습니다. 김상준의 과거는 그의 평판을 뒤집을 만한 것이었다. 검찰 측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김상준은 어려서 부모가 이혼한 뒤 혼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결혼을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을 이삼딱 구속까지 됐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영국에 와서 선량한 사람으로 행세하며 살아왔지만 끝내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없습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결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친구로 세워하는 피해자들의 인생을 짓밟었다. 또 두 여학생이 주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 선량한 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격리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상준에게 신은화에 대한 일급살인죄, 최수희에 대한 일급살인죄로 각각 종신형을 선고한다. 김상준은 최후 진술마저 포기했다. 그것은 영국 법정에서 유죄 인정이나 다름없었고 결국 김상준은 두 여학생의 살인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김상준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그는 영국의 한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3년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